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도 수요일에 들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중이 앞에 섰습니다. 죄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각 가정에 모여서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허룩하신 주의 이름은 너의 반패 삼으라 반란시험 당할 때에 축구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고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전장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성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고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도 반을 들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대입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온라인예배, 인터넷예배로 드려집니다 당분간 교회 모든 시설물에 대한 출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나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도리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각자 현장에서 가정에서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와 선교할 때 1인 1교회와의 앞장설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쉽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 믿음은 들을 때 오죠 어떤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들어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 없사 이 부분은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났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령이 없나요 목마름 성령의 목마름 마음은 있는데 왜 잘 안됩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문제입니다. 왜 기도가 안됩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강단을 통해서 서미타임을 가진 사람, 예수로 깨로 가서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미타임을 갖고 이 시간에 각자 현장에서 예배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은 불로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호랩산에서 양을 치다가 호랩산 정상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만납니다. 그 앞에 엎드리죠. 그 불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구름기둥만 보여요. 밤에는 불기둥만 보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그 불은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서요.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그 재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죠. 그 재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어떻게 됐죠?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숯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마가다라방에서 120문호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임지하셨습니다. 그 불은 성령님이시죠. 오직 그리스도로 오시는 성령 충만함.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의 잔재들이, 나의 영적인 문제들이, 나의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자녀들의 세상에서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야죠. 공부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자녀의 경쟁력은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노력해야 되지만 주일날 학원 보낸다고, 주일날 부서 예배 안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이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신 그 성령 충만함, 그 한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갈급한 자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요.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죠. 한 지역에서요. 그 안에서는 못할 게 없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요. 문제가 더 좋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 살 것 같아도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문제가 뭐였죠? 자기가 사랑하는 종,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될 시점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지역, 가버나움으로 오셨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절묘하죠. 행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만날 시간,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이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목말라야 됩니다. 말씀에 목말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예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의 하나님의 그 소문을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별로 상관없는 분이에요.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 멀리 계신 분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분. 나한테는 없어선 안 될 뿐, 당연 필요한 절대성으로 다가오는 그때는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갈급함을 갖고 놀라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온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문제가 태산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갈급함이 바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되고요. 또 기침 한 두 번 하게 되면은 홍해바다처럼 사람들이 갈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는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은 치료 백신도 없습니다. 혼자 평생 격리된 채 살아야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모도 떠나고요. 형제, 자매, 가족 다 떠나고요. 평생 결혼도 못하고요. 직장도 못 가고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이죠. 또 나병은 전염성이 있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더러운 나병 환자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쟤는 자가 격리를 참 잘한다. 철저하다.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꺼지라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즉, 나병 환자는요. 대낮에 돌아다니면요. 도로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시는데 대낮에 예수님께 몰래 들어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전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주권을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힘듭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자녀 문제로 힘듭니다. 자녀가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요. 아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엊그제부터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집에서 양복이 아닌 추리닝을 입고 있으니까는 일하기는 커녕 팽팽 놀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가정은 애들이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돌보느라 하루 종일 더 피곤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1인 1교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이 많은 시간에 많이 읽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재밌게 읽어줄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아닙니까? 또 자녀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가 하는 기도, 자녀가 생각하는 그 신앙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야 우리 계신 송도님들 강단의 말씀, 써미타임을 갖추는 그런 기회로 붙잡으시고요.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딱 뭐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나 시작하시면서 이제 계속 낳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낳고 그러면 산부인과도 아니고 애만 낳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잠자기 전에 수면복음으로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나병이 깨끗함을 봤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바다가 잠잠해지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오병 이현은 5천명을 먹이고도 풍성이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은 나사로입니다. 제 죽었던 인생,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디메우고, 내가 삭개우고,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입니다. 하나님, 주저앉아있는 나의 인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저앉아있는 나의 가정, 주저앉아있는 나의 경제,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백부장이 유대 장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전달합니다. 아니, 건방지게 왜 직접 안 가고 사람을 보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로마 시민권자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이방인을 혹시 꺼려하실까 봐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다리 건너서 유대 장노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는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계급장 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죠. 이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요. 구청에 민원 넣듯이 기도하는 분들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는 무릎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이 사람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로마에 흉폭한, 난폭한 그런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줘서요. 우리에게 예배하게끔 그런 도와준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죠?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예수님을 지금 모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집은요. 가장 좋은 집이에요. 그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락방하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지교회하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구형 예배드리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집도 넓고 하인도 많고 음식도 풍성히 차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갈급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상시 드리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지금 갈급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요. 뭐 일탈이라고 하면은 죄에게는 신앙적으로 두 번 정도 일탈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는 모태신앙이었고요. 태어나 보니까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일 예배 빠진다. 이 자체가 일탈이에요. 주일 예배 빠지면요. 아, 뭐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탈을 제가 군 제대 이후 24살 주일 예배 빠지고 계곡의 친구들과 놀러 갔습니다. 비가 엄청 오더군요. 친구들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일탈이 언제냐. 저번 주가 아닌 저저번 주 제가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좀 나오는데 자가격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그게 이제 일탈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되니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상태가 돼요. 아, 내가 교회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아, 내가 교회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 안 가니까 좋다가 아니라 말씀에 갈급한 상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옷도 좀 갇혀 입고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전 세계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 때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요.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1인 1 교회화를 위해서 집중기도 하는 자신만의 깊은 기도 서미타임을 갖추는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 되시길 주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절대 능력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세를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갈망하고 환영합니다. 나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하이라이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고 어떻게 하시죠? 감탄하셨어요. 감탄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입에서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놀이, 문화, 관습, 습관 모든 것이 구약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믿음 초보, 지금 백부장의 입에서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태껏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물리적으로 병자들을 만나셔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낫게 하려면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야 한다고만 이때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의 하나님. 그것을 백부장은요. 알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병자를 고쳐주신 첫 번째 케이스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어떤 분은요. 가까스로 믿어요. 가까스로 나 자신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졸졸 흐르는 신냇물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서요. 어떤 사람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라는 말에서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일이 차이고 질이 차이고 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마귀 자녀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받아서 간신히 자기만 위로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갈급합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2, 3, 7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행어가 있으시죠? 그 유행어가 뭐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예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이상한 신학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로 그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은 끝났다.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제한해버립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로를 믿지만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강단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강단은 흐리멍텅하게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픕니다.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질병으로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픕니다. 강단을 통해 말씀만 하옵소서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화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만 하면 내 부하들이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바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앙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앙의 왕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다 붙잡아야 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만앙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만앙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바뀌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을요 단순히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분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분 내 문제 해결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창세기 3정 6장 11장에 이 찬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영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누구냐? 인생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가 뭐죠?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만앙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저는 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된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 뭔가를 자꾸 추가하려고 해요. 말씀만 있어도 말씀 플러스 뭐가 있어야죠. 말씀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죠. 아니에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면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들에게 만나가 안 내려서 굶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는 끊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만나가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 항상 먹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채소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조합해보면 보쌈이잖아요. 아, 이걸 다 먹었는데 우리는 만나밖에 없습니까? 왜 맨날 만납니까? 이 만나를 내가 싫어합니다. 막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 불평 누가 했습니까? 성경은 잡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슈레그 8대 이스라엘 백성망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잡족들이 섞여서 노예 생활하다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불신앙의 씨앗을 누가 먼저 내뱉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똑같은 기적을 다 봤는데 이 잡족들이 불신앙의 씨앗을 내뱉어요. 우리는요, 잡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요, 평범한 빵이 아니에요. 만나에는요, 모든 비타민, 모든 탄수화물, 모든 단백질, 모든 영양산, 이 세상의 최고 농축된 고단백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이에요. 이 만나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유한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즉,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 말씀만이 충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이에요. 이 군인의 자세는요, 말씀만 떨어지면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그 믿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믿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강단 말씀 붙잡아야죠. 근데 그 강단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강단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매주 체험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가르치죠. 근데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병든자를 치유합니다. 이 정신병 시대에 많은 질환자들 교회가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의 특징은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전투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일한 무기,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하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목사가 되게 알려주시옵시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검을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대합니다. 이 말씀의 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얹어지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체험되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보겠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언제 나았습니까? 길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순간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됐죠? 하늘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되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경제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를 내어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휴가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은 한마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합니까 금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천국 잔송합시다.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소망입니다. 그게 말씀만으로 충만한 인생입니다. 전 CCC 총재 고요 김중곤 목사님은요, 한국 전쟁 때 눈앞에서 공상단들에게 부모와 아내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입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성인이 된 자기 딸이 손주를 남기고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낼 때 엄청난 아픔이 왔죠. 그런데 그때부터 김중곤 목사님은요,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신앙으로 살았음을 간증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목사님께서는 민족 보그마에 매진하셨고, 캠퍼스 보그마에 매진하셨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그 거대한 민족 보그마에 헌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혹시 보금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부서 예배는 패스하라고 혹시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24, 25 영원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말로만 24, 25 영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 소망을 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줘야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애굽이 아닌 가난한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성공을 누렸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곳, 천국 소망, 자녀들에게 전달해주었죠. 그 천국 소망을 전달받은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기회의 땅이죠. 그 하찮은 노예를, 그 죄수를 한 번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준 축복의 땅이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땅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죠.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언했어요. 내 해골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어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갖고 출애급하기까지 시간이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대대손손, 자자손손은 뭘 전달했겠습니까? 요셉, 우리의 선조, 우리 조상의 요셉의 해골을 가난 땅에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준 그런 메시지이죠.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4등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시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죠. 좋은 집 사야 되죠. 좋은 차 타야 되죠. 아이들 잘 키워야 되죠. 권력과 돈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들 너무 꽉 잡지 마세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급은 천국에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천국 소망을 품는 우리의 송도님들 되시길 추건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 따라가는 24제자입니다. 하나님 강당과 언약적 소통을 하는 24제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큰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인 1교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24 기도하는 24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 언약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적 호동을 하는 24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흑암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소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배에서 생쇄강에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1인 1교혈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국에 이때에 더욱더 1인 1교혈에 의해서 10중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놀라운 집합변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국이 빨리 신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둠을 재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축만하시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24제자들 머리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천국 소망을 갖기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랩런트들 머리위에 가정과 산업과 경제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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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